광주에서 오늘 하루에만 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이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확인됐는데, 종사자와 입원 환자 수가 500여 명 규모여서 추가 확진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26일 39명 발생 이후 최대 숫자입니다. 광산구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틀 동안 6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7명의 감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밀접 접촉자 했던 종사자들의 어떤 활동, 동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원들을 추정해 나가고 있고요. 이후 병원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5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증상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격리 조치됐으며, 병원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는 매일 신속 항원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수본, 요양병원 시설 대응 방과 사망자 최소화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 대체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추가되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크게 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